아우구스티뉴스 고백록 제7권 당신이 존재하는 것과 당신의 실체가 불변한 것과 당신이 인간을 돌보고 심판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주여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당신의 가툴릭 교회의 권위가 보증하는 성서 안에 사후 미래에 있을 생명을 위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당신이 마련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이 온전하게 그리고 흔들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후 악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열심히 찾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분만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탄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당신이 듣고 있었지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 내가 악의 원인을 열심히 찾고 있을 때 내 영혼의 말 없는 회개가 큰 소리로 당신의 자비를 향하여 갔습니다. 당신만이 내가 고통받는 것을 알았고 어떤 인간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혀를 놀려서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의 귀에 대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시간도 그리고 입도 충분치 못한 내 마음의 소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울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이 탄식하고 울부짖은 모든 것을 당신은 들었고 당신 앞에 내 소망이 있었지만 내 눈빛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빛은 안을 향하여 있었지만 나는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빛은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간에 포함된 것들에만 마음을 두므로 거기에서 안식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것들도 내가 충분하니 좋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며 이만하면 좋다라고 할 것으로 나를 되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보다 한층 더 위에 있었지만 실제로 당신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게 복종하는 나의 참다운 기쁨이며 내 아래에 당신이 창조한 것들을 내게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수단이고 내 구원의 중용의 방향이니 나는 당신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당신을 모시면서 육체를 다스려 면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대항하여 오만이 곤두소고 두터운 목덜미를 방패로 들고 주님을 거슬러 달려갈 때 하찮은 것들마저 내 뒤에서 나를 억누르면서 숨 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것들은 도처에서 함께 떼지어 몰려왔고 내가 생각하려고 해도 물체의 이미지들이 내가 되돌아가는 것을 막으면서 다음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쓸모없는 더러운 놈아 어디로 가려느냐 그런데 이것들은 내 상처에서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만한 자를 부상자처럼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만 때문에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왔으며 얼굴은 너무 부어올라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8장 하나님의 자비 주여 당신은 실로 영원히 머물러 있으며 영원히 우리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흙과 죄를 불쌍히 여기고 당신 앞에서 내 흉한 모습을 고쳐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은밀한 충동으로 나를 격하게 움직여서 내가 내면으로 당신을 확실하게 보기까지는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당신의 약손에 의해서 내 종기는 가라앉았으며 흐려지고 어두워진 내 정신의 시력도 고통을 치료하는 센 안약에 의해서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9장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교리 무엇보다도 우선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당신은 오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과 당신의 말이 살이 되어 인간 가운데 살게 되기까지 당신의 자비가 겸손의 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오만으로 부풀 대로 부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어에서 라틴으로 옮겨진 플라톤 주의자들의 책들을 나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으니 똑같지 않지만 여러가지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똑같았습니다. 대추의 말이 있었으며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은 하나님이었다. 이 말은 대추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이 그 말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 말이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생명은 인간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니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비록 인간의 영혼이 빛에 관해서 증거할지라도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 곧 하나님 자체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참다운 빛이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 안에 있었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왔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여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거기에서 다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인 말은 살로부터도 피로부터도 남자의 의지로부터도 또 육신의 의지로부터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겼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은 거기에서 읽지 못했습니다. 말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살았다. 물론 나는 그 책들에서 다음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형태를 가지지만 구태여 아버지가 본성상 그 자체인 대로의 아버지와의 동등함을 제멋대로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은 그 책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두를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외아들은 모든 시간 이전에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불변하게 남아 당신과 같이 영원하며 모든 영혼은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축복받고 스스로 머물러 있는 지혜에 참여하여 지혜를 다시 얻는다는 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죽었고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넘겨주었습니다. 라는 말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혜로운 자들에겐 이것들을 감추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니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그에게 오면 그들을 원귀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마음이 고운 사람들을 정의로 이끌며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길을 가르쳐주며 우리들의 천함과 우리들의 수고를 보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줍니다. 그러나 학식이 높다고 뽐내는 자들은 대단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것을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어리석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또한 다음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썩지 않을 당신의 영광을 우상과 다양한 허상 곧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이미지로 바꾸어 놓은 것이며 이는 말하자면 이집트의 음식입니다. 예서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권리를 상신한 것처럼 당신의 장자인 백성은 이집트를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당신의 이미지인 자기들의 영혼을 일그러뜨리면서 건추를 씹어먹는 송아지의 이미지 앞에서 당신 대신에 네발 달린 짐승의 머리에 절을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열등함의 수치스러움을 야구백에서 없애려고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한 것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방인들을 당신의 상속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방인으로부터 당신에게 왔습니다. 나도 황금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로부터 가져가라고 한 그 황금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사도를 통하여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 중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저 책들은 아테네에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금으로 만들어진 이집트의 우상에는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린 자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10장 신성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 자신으로 되돌아오라는 타이름을 듣고 나는 당신이 이끌어줌에 따라서 나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왔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는 내 영혼의 한결같은 눈으로 내 영혼의 눈을 초월하며 내 정신을 초월하는 불변하는 빛을 보았습니다. 이 빛은 예사롭지 않고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종류는 똑같아도 한층 더 커서 그만큼 더 밝아 모든 것들을 다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물 위에 기름이나 땅 위에 하늘과 같이 내 정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위에 있고 나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 아래에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빛을 보며 그 빛을 아는 사람은 영혼을 압니다. 사랑은 그 빛을 압니다. 오 영원한 진리여 참다운 사랑이여 그리고 사랑스러운 영혼이여 당신은 내 하나님이니 나는 밤낮으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그대를 알았을 때 그대는 나를 받아들였고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볼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강하게 비추면서 쇄약한 내 시야에 들어왔으므로 나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높은 곳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당신과 전혀 다른 세계에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강한 자의 음식이다. 너는 커라. 그러면 나를 맛볼 것이다. 내 육체의 음식처럼 나를 내 안으로 변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너를 내 안으로 변화시켜라. 그런데 당신이 인간을 쇄약 때문에 가르치고 내 영혼을 거미처럼 야위게 맞는 것을 알고 나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진리란 유한한 공간에도 그렇다고 무한한 공간에도 펼쳐져 있지 않으니 진리란 전적으로 무란 말인가 그때 당신은 멀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나는 존재하는 자 그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들려오는 대로 들었으며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았고 진리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그 진리는 지성 앞에 보여집니다.